데뷔 6년 차라고 들었어요 해외 스케줄이 어때요? 가면 공연하고 바로 1박 2일로 내려오고 이래요?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무대만 하고 가기엔 조금 아쉽지 않냐 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한 잔도 하고 클럽도 가고 남자도 만나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?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클럽도 가고 그럴 날이긴 하잖아요 여러분 클럽 가봤어요? 아니요 이제부터라도 좀 춤추는 데도 가보고 노는 데도 가보고 해요 왜 웃어요? 왜 웃어요 진심이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저희 사장님 JYP 네 거기 클럽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런 거요? 네네 젊었을 때 거기 거의 클럽에서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저는 몰릅니다 후배들이 너무 일만 하지 않고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놀면서 얻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무대가 놀이터입니다 진짜예요 요즘 친구들은 그렇긴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다 쏟아내고 오히려 거기서 좀 스트레스를 더 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갈 다른 분들은 오는 거 같아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맘에 숨고 계긴 하라고 아멘